1,2,3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버디여러분 저희가 엄청난 소식을 들고 돌아가는데요 네 바로바로 저희 여자친구가 11월 9일 정규앨범 회 발푸르기스의 밤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번째 정규앨범 회 발푸르기스의 밤은 지난해 Time for us 이후 1년 10개월만의 정규앨범이자 캐시리즈의 대방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버디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정말 멋진 앨범을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번에도 저희 여자친구가 KTOWN4U와 함께 스페셜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KTOWN4U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주세요 네 여러분 11월 9일 여자친구의 새앨범 회 발푸르기스의 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,maan 소도